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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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어서 안을 거면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안을 거면 빨리 오세요 빠-리 안을 거면 천천히 빨리 오세요 아이 씨팔놈들아 시끄러워! 아까부터 뭔 X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야!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 아닙니깡! 그게 지금 니들이 연병 떠는 거랑 뭔 상관인데? 우리 집에 산타 할부지가 왔을 때 환영 공연을 해주려고 준비 중임 병! 환영 공연? 산타 할배는 전혀 원하지 않을 거 같은데? 니가 뭘 알아 씨발련왕! 그리고 산타 할배는 우리 집에 절대 안 올 거니까 헛짓거리 그만해! 왜 안 오긴 새끼야! 산타는 착한 애들한테만 선물 주니까 안 오지! 우리 장보면 나름 착한 거 아닌 겸? 양심 당근했냐? 니들이 그동안 나한테 뭔 짓거리를 했는지 생각해봐! 딱히 별거 안 했는데 용? 그냥 노트북 박살리고 핸드폰 부수고 망치로 고추 때리고 꼬털 잡아 뜯고 침대에 똥싸 지르고 지갑에서 톤 훔치고 협박해서 강제로 톤 뜯고 요롱 계속 걸리게 만들고 집 수십 번 개박살린 거 밖에 없잖아 용! 에휴… 그나마 자아 성찰은 빠르구만… 엉? 니들 뭐하냐? 도둑질 준비 중입댕! 뭐? 뜬금없이 웬 도둑질?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 산타 할부지가 선물을 안 준다면… 우리가 직접… 산타의 집을…? 확실히 니들다운 족같은 발상이구만… 헤헤헤헤… 우리가 직접 산타의 집을 타라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받을 선물을 몽땅 도둑질해버리겠습니댕! 되겠냐? 괜한 헛짓거리 그만하고 할 짓 없으면 낮잠이나 쳐자! 야 이 씨발 연왕 왜 아까부터 자꾸 쫓아용? 아니 산타 집을 털려면 산타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할 거 아냐? 맞아 아냐? 맞습니댕! 산타 주소 알아? 구글링 해보면 안 나오나용? 나오겠냐 새꺄? 혹시 아는 산타 없임겸? 누구나 산타 한 명쯤은 알고 지내지 않심겸? 뭔 씹소리야! 산타가 개뜬금 없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지 않는 이상 니들이 산타 집을 털 일은 없다 이 말이야! 호, 호, 호!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으로 이사 와서 떡 좀 돌리러 왔어요! 어, 어… 그, 그냥 산타 코스프레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죠? 아뇨! 진짜로 현직 산타입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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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그, 그러시면…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 동네 별로 살기 안 좋은… 에이! 동네가 한적하고 깔끔한 게 살기 딱 좋던데요 뭘!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야… 니, 니들이 그래도 나름 착한 일도 꽤 했는데… 산타 알베가 어련히 알아서 선물 챙겨 주시겠지…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아뇨! 생각해보면… 그냥 별것도 아닌 선물 하나 띡 받는 것보다… 도둑질을 해서 남의 선물까지 몽땅 털어오는 게 훨씬 개이득입니까! 그럼 선물을 못 받게 된 전 세계의 아이들이 슬퍼할 거 아냐! 악마다… 이 새끼들은 짐승의 탈을 쓴 악마 새끼들이야! 자… 시작합시 땅!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침입해야 합니다! 흠… 최대한 조용하게 은밀히 침입하려면… 이게 딱이죠옹! 아니 씨벌 이게 뭔 일이오! 아아악! 이렇게 조용하게 침입했는데 바로 들키다니! 조용이는 개뿔! 온 동네 다 깨웠겠구만! 이들 뭐야! 우린 도둑이에요용! 뒤지기 싫으면 당장 선물을 내놓으시지용! 도, 도둑이라기보단 그냥 강도 같은데… 아무튼 전 세계의 아이들이 내 선물만 기다리고 있다! 절대 너희 같은 파렴치한 놈들한테 뺏길 순 없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조용! 에헤이… 산타를 우습게 보지 마라! 병신! 흐흐… 지금까지는 당하고만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와라!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이제 진짜로 끝장내주마! 지금까지 처맞기만 했으면서 무슨 힘으로 우릴 끝장내겠다는 겁니깡? 총의 힘으로 항복! 이제 와서 항복해봤자 소용없어! 다 쏴버릴 거야! 맞습물땅! 산타가 청으로 우리 같은 귀여운 동물들을 몰살시켜버린다니! 컨셉에 안 맞습물땅! 응? 이 총은 맞아도 안 죽어? 에? 그럼 어떻게 된겹? 인형이 되지! 요호! 마침 선물 네 개 모자라는데 개꿀! 우와! 선물이다! 빨리 뜯어봐, 오빠! 오! 인형이잖아! 개쪽같이 생겨 우리 같이 산타의 집을 털어봅시 땅! 우리 보러 많이 많이 놀러오십시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pa вышiediah 나이 나이 아멘